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 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아 아쉽게도 휘장입니다 휘장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좀 아쉽네요 오늘 좀 열었으면 좋을텐데 왜 안 여는지 모르겠어 하자 지를 쉬고 싶어서 그냥 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뭐 미국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장을 쉬어 버렸어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 합니다 아이러니 하고 어 현재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는 조금 오르는 것 같더라구요 나스닥 백은 한 0.07% 로셀이 0.09 s&p 0.09 다우드 0.08 음 그래가지고 소폭 0.1% 내외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중국 상해지수 오르네요 0.47% 오랜만에 0.47% 올라가고 있고 심천 종합 0.96 좀 오르고 있어요 오늘 어 중국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한번 불기동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콩 항생은 0.24% 빠지네요 좀 아침에 좀 오를 따더니 살짝 또 밑으로 쳐졌습니다 요즘 홍콩 맛이 갔어요 완전 홍콩 H도 0.27%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H 지수가 최소한 6천원 넘어 일텐데 이 6천원을 넣지 않으면은 현재 ELS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손실을 좀 입을 것 같더라구요 근데 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라는 게 항상 그 리스크가 있어요 어 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냥 뭐 돈만 투자해서 돈번되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이 주식시장 이 파생상품 이런데는 더욱 더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 큰 수익이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조건 아 위험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여러분 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위험이 겁나게 많은가 보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요 그런 생각도 갖지 않고 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야 이거 권전보 내가 볼 때는 날도둑둑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주식시장 호록호록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통수 맞아 가지고 그냥 돈을 뺏기는 동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까먹어요 현재 일본도 0.1% 정도 빠지고 있어요 베트남은 0.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대만도 한 0.07%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289.5원이네요 1,289.5원 정도 흐려있다 좀 더 폭 오르고 있고요 달러인덱스는 101.19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좀 빠지네요 5,662만원 정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31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선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빠져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한때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샤오미 샤오미 아니면 대륙의 실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가전업체예요 샤오미가 28년인가 어제죠 한 100억 정도 위안 이상을 드려 가지고 개발했다고 발표한 자동차 모델이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모델인데 이 사진 속에 있는 모델인데 이전에 그 트위터에 알려진 엑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글인데 샤오미 SU7으로 한번 도전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자동차 모델이 시범 생산 중이고요 몇 달 안에 국내 시장에 출시될 거랍니다 가격은 미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레이는 목요일 3시간 동안에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서 중국어로 스위치 뭐 이렇게 발음되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샤오미 SU7이 가속도하고 기타 지표에서 포르쉐의 타이칸하고 테슬라의 모델S를 능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어깨 리더가 되겠다 그런 대담한 포부를 밝혔고 SU7 디자인팀이 이전에 BMW하고 메르지데스 벤치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차 디자인 잘 빼네요 요즘 중국산 디자인이 오히려 한국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디자인 보면은 하여튼 판매는 3년 이상의 개발 끝에 24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레이는 이날의 SU7이 샤오미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 가전제품들하고 또 통합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카플레이, 에어플레이 이것과도 호환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다 대륙의 실수 하여튼 멋집니다 멋져요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첫 순수 전기차 SU7 하여튼 그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샤오미가 전기차 산업 진출을 선언한 지 오늘로써 1,003일이라네요 1,003일 1,003일 된다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런 야심찬 목표를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샤오미의 목표는 포르쉐하고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드림카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핵심 기술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는 10배를 투자해서 세계 5대의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죠 보기에도 좋고 운전하기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공간 만들 거라는 거죠 앞서 샤오미는 자사의 최초 순수 전기차 모델인 샤오미 SU7이 첫 번째 실물 사진을 공개를 했고 신차는 중대형 순수 전기차죠 275kW에 21,000rpm 최대 토크 500Nm 그리고 V6S에 모터가 탑재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개단 그 사양을 보니까 테슬라 모델S보다도 스펙을 앞서네요 전원 시스템은 73.6kW하고 101kW짜리 두 가지 배터리팩 옵션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샤오미 측이 밝힌 최대 주행 거리는 한 번 완충해 800km야 이달 공개된 모델에는 멀티 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프하고 대형 휠, 파노라마 캐노피 등이 적용이 됐네요 자동차 운영 시스템은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하이퍼 OS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보니까 거의 포르쉐랑 맥라렌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네요 삼각형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독특한 LED 조명군 등이 전면에 배치됐고 후면에는 리프팅이 가능한 전동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관통형 테일라이트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하여튼 이날 공개된 높은 완성도에 자율주행 기술도 눈길을 끌었더라고요 샤오미가 관련 기술의 연구 인력을 한 천여명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8520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모드로 그 차량이 주차타워의 좁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마치는 영상을 공개를 해가지고 또 박수를 받았다 이제 흥행 여부는 뭐냐 가격이 달려있답니다 중국의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한 자동차 딜러는 차이신의 기본 버전은 경쟁사에 비해서 장점이 없고 고성능 버전에 집중해서 주로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성공의 관건은 가격을 25만 위안 이하로 낮출 수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딜러는 그 사양을 고려하면 30만 위안 전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러나 이런 가격으로는 시장에 경쟁력이 없다 30만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쌓아야 한다는 거야 쌓아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쌓아야지 가능하다 비싸면 안 된다 비싸면 의미 없어요 누가 살려가겠습니까 레이 회장은 신차 가격과 관련해서 9만 9천 위안 14만 9천 위안 뭐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좀 비싸긴 하지만 가격은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샤오미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괜히 긴장이 되네요 지금 애플에서도 한창 나왔었죠 애플카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 때 뭐 엘지 전자 주가 튀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조만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갤럭시카라는 그런 차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뭐 다 하잖아요 반도체도 만들지 자율주행 기술이야 뭐 하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센서도 다 있잖아 센서 뭐 이미지 센서 같은 거 카메라 뭐 그런 쪽도 상당히 삼성전자의 강점이고 뭐 엘씨디나 그리고 하만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기술력을 총 집결하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갤럭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뭐냐 그 화려한 그 꿈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꿈을 애플도 할 수 있으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 있겠다 반도체 있겠다 뭐 시스템 반도체 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만이 있겠다 뭐 콕핏 관련된 것도 다 되겠죠 껍데기 이 껍데기는 외주 주겠죠 외주 주든지 뭐 해 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가지 첨단 기술은 삼성이 기술로 만들어서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갤럭시카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때는 참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주가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쏙 들어갔어요 이제 또 내년에는 또 슬금슬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